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화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화제약이 오늘 2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매수하면 안됩니다. 오늘 상한가 가더라도 매수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상한가 간다고 상따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내가 갭을 먹고 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건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느 타점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거고 대화제약의 재료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리포락셀액 유럽서 희귀의약품 인증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짐이 있는거지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겠다 싶어갖고 매수하면 안되는겁니다. 왜 그런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건데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증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그쵸? 자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8일 오늘까지고 이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24%입니다. 어저께는 한 130%를 넘어섰는데 어저께 제가 손절을 조금 하는 바람에 조금 내려왔다. 근데 오늘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하고는 비교하기 좀 민망할 정도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좌 수익이라는 점. 무슨 얘기냐?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하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봐야겠죠?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장담컨대 어디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코리아이프티가 나왔는데 제가 2월 초부터 공략이 진행되고 있고 매도를 한 번 하면서 대략 한 2주가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 28.8%의 수익을 냈고 그쵸? 다시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쵸? 어떤 종목이든 2주를 넘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쵸? 수익은 28.8%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여기 강프로의 10억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무엇보다. 그쵸?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재료보다 가격에 우선해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매매가 이루어졌냐? AD 테크놀로지 진행했고 시그네텍스 이렇게 진행됐는데 AD 테크놀로지도 보면 AD 테크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내렸지만 제가 이번 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매수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2월 달에 수익을 본 내용이 있어요. 동종목으로. 자 보세요. 3만 1350원에 매수해서 3만 4350원에 매도를 했고 11.13%의 수익을 내고 빠졌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확인되자마자 매수를 했죠.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 내용 보세요. 12월 달에 신고가 같죠? 떨어질 때 안 사죠? 확인하고 매수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의 수익 보고 내가 매도한 가격이 6만 3천 100원인데 그것보다 1만 7천 원이나 더 올랐는데 또 삽니다. 그쵸? 그랬더니 오늘 어때요? 17, 18% 장중에 20% 이상씩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쵸? 그건 추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주식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 있고 정확하게 저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주식시장에서 지옥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내가 매도할 때 매도하고 중간에 이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이 구간에 더 올라가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엑시콘, 사피엠 반도체 금양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됐는데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자 보세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 왔고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다시 매도를 했을 경우 14.78% 최근에 반도체가 강하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사피엠 반도체. 사피엠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저께 상한가 갔는데 저는 상한가 전에 팔았습니다. 4만 1250원에 팔았고 17.92%의 수익 그리고 여기 상장 첫날 매수해서 다음날 매도했을 경우 27.69%의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4만 3,700원이 상장 초기의 시가였고요. 5만 5,900원이 제가 매도한 가격이고 27%의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면 되고 무엇보다 무료 진행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 다 인증이 끝났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제약 보겠습니다. 대화제약을 제가 왜 보냐? 실적 먼저 볼게요. 39억, 33억, 58억 연간 이익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봅니다. 2천억, 그쵸. 제약주 중에서 소형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소형주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익을 보는 것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이야기를 했을 때 PER, 즉 멀티폴은 6배입니다. 이익을 보고 이걸 시가총액으로 환산했을 때 156배만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고평가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비싼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은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주봉으로 볼게요. 고가가 나온 구간을 한번 봐야 돼요. 보세요. 21년 초입니다. 이때 96,800원 거의 한 10만 전자 근처까지 갔죠. 근데 그 뒤에 50%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50% 빠졌다는 건 거의 200조, 300조씩 돈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의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내용 볼게요. 연간 실적으로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21년도의 실적은 51조입니다.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 나오려면 21년도의 결산 실적이 나오는 건 22년 초가 되어야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51조가 나왔다는 건 어느 한 분기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21년도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왜? 먼저 올랐으니까. 그쵸? 좋아졌을 때는 주가가 내리고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요. 선반영 받는다는 거죠. 뭐가? 가격이. 그쵸? 이런 내용이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아니, 바이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HLB 한 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보세요. 12조 4271억입니다. 오늘 크게 올라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이에요. 과연 지금 실적이 좋아졌을까? 뭐 아실 겁니다. 적자. 그쵸?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 10조. 이건 어제 기준이고 오늘 많이 올라서 12조가 넘어섰어요.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지금 좋은 건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야 초과 수익이 발생하죠.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좋은 상황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없죠. 그쵸? 은행 가면 5% 이자를 확정으로 준다. 그러면 위험은 없지만 5%만 먹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3%, 4%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먹는 실질 이자율은 1%, 2%가 아마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어차피 15%만큼 세금을 내는 건 2천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자,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 근데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높아. 그 불확실성. 확률이 높은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격이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쵸? 그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에요. 자, 내용 보세요. 12월 달에 HLB가 신고가를 가고 나서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저는 정확하게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자, HLB 신고가 조정 반등 확인 매수 하나, 둘, 셋, 넷, 사일동안 31% 그리고 나서 내가 판 것보다 높아졌지만 또 매수해서 오늘 18.9% 대화제약이라고 내용이 다를까요? 대화제약은 오늘 제가 아직 안 샀어요. 대화제약. 그쵸? 오늘 제가 장중에 매매한 건 이것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장중에 매매한 건 STI. 그쵸? STI예요. 자, 내용 보세요. 오늘 매수했죠? 2월 28일 날에 매도한 물량도 있습니다. 1.49% 손절했어요. 이렇게 매매해서 근데 오늘 또 샀어요. 그쵸? 오늘도 손실 중이에요. 장중에는 제가 이거 타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됐거든요. 장중에는 한 4, 5% 정도 수익 구간까지 떴는데 급락 한번 나오고 다시 물량들 담아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 팔아요. 올라오는 구간에서 또 매수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인지 보이죠? 신고가 종목이에요. 제가 어떤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죠? 신고가 종목이다. 가격이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다.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화제약 신고가 언제 만들었어요? 작년 9월. 그쵸? 그 뒤에 반등 주지만 고가 돌파 못하니까 또 빠지죠? 매물 소화 거치고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물량을 체크해야 된다. 고가까지 얼마? 올라오고 20% 빼면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여기서 눌려도 되고 올라가서 돌파하면 또 삽니다. 그쵸? 눌리는 거 없이 올라가면 시간 더 적게 쓰는 거죠. 올라가면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점은 즉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뭐 여기서 뭘 하고 있고 무슨 효용성이 있고 그건 가격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때 보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근데 언제 폭락해요? 올라가고 난 이후에 폭락한다고요.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해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타점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신고가 구간에 즉 선반영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밖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무슨 내용이냐면 변하는 가격을 내가 어느 시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쵸? 그래서 실시간 타점 그 내용 와서 모르겠으면 배우세요. 그쵸? 다 무료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그쵸? 내용이 다르죠? 여기 대화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죠.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아니라 이 종목은 이렇게 강해서 이때부터 매수했고 저 종목은 저렇게 강해서 이때부터 매수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신고가를 갔을 때고 신고가를 갔을 때는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가격을 내가 못 잡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쵸? 장담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이거 돈 안 되니까 이거 딱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화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은 뭐가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온다.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쵸? 그러면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간다. 폭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실적 확인 이후가 되거나 재료가 뭐 틀렸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통 구간 아까 전에 제가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다 보여드렸죠? 그 내용처럼 그 몸통 구간에 먹었어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다는 내용이고 그걸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자면 지금 신고가가고 강한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즉 2월달 아니 3월달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달이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의완 바랍니다. 상태가 소 experts